주말을 맞아 마스크 배부와 방역소독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. 울산 둥지 로타리클럽은 오늘 남구 수암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1인당 마스크 2장씩 모두 2,400장을 배부했습니다. 공무원과 봉사단체 회원 등 385명으로 구성된 125개 방역단도, 버스정류장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9,898곳에 대한 방역소독을 벌였습니다. 방역단은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공공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무 살균소독과 제독 차량으로 방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